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휘상 이렇게 하면 전국회의장으로서 공수출법을 강행 통과시킨 인률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첫 인터뷰가 4월 10일 날 조선일보의 정우상 정치부장에 의해서 행해지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시 다섯 대목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능정부를 심판하다 이번 선거를 규정한 겁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 국회 행정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인위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정우상 부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이유는 오만과 비효율성 무능 때문이다 국가 경영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체문을 합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터뷰 내내 무능이란 말 대신에 자주 비효율성이란 말을 쓰다가 결국에는 무능이란 말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가능한 자신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구체인 생각을 갖고 아마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인터뷰를 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과 같은 그런 단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터뷰에서 숨겨진 속내는 무능이 원인이었고 무능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잘한 것이 없다고 거치면 그래도 나온 편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망가뜨려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자신이 맺었던 인연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불어민당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속내는 문정부는 무능정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독수공방 그것이 문제였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퇴임 이후에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정우상 정치부장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합니다 혼밥 발언 때문인지 그 이로 한 번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보조적인 설명을 좀 더 하면 혼밥 발언은 문희상 의장 2018년 12월 무렵에 청와대를 방문한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혼밥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냥 답을 피했습니다 이후에 그 발언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에게는 친문들의 댓글 폭탄이 쏟아지면서 욕을 잔뜩 먹었던 사건이 바로 혼밥 발언 사건입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혼밥 하슈라고 물은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보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에게 식사는 그냥 단순한 한 끼지만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한 시가면 되는 건데 이런 자리를 자주 하시라는 이야기였다 저희 혜슬은 오래전에 텍사스의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캠퍼스에는 텍사스가 낳은 대통령이었던 린들비 존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들어가면 존슨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큼직한 그런 전화통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자신이 원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그야말로 큰 성과를 본 인물입니다 바로 그가 전화통을 들고 있는 것은 항상 외부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정당의 주요 인사들까지도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아마 전화하는 대통령 이렇게 하면 바로 존슨 대통령을 돌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급해도 쇼와 이벤트로는 통하지 않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의외의 답을 내놓습니다 사실 성공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재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찰과 혁신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리하거나 쇼나 이벤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민생문제에서 차곡차곡 점수를 따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쇼나 이벤트를 해서는 안 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민생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에서 차근차근 점수를 따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직권 초기부터 정권 재창출에 매달렸습니다 선거 승리에 매달렸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과가 좋으면 재임 중에 뭘 잘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신임을 몰아주는 것이 그것이 투표이고 선거죠 선거 자체를 이겨야겠다 투표 자체를 무리하게 이겨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권 초반기부터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쇼쇼쇼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쇼나 이벤트를 언젠가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왜 쇼나 이벤트는 성과를 낳지 않고 쇼나 이벤트는 반드시 악화된 성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 결과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차근차근 축적해간다 차근차근 만들어간다 차근차근 쌓아간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그런 원칙으로 작동해야 될 것인데 한탕에 그냥 완전히 그냥 뭘 누려겠다 그러니까 쇼가 나오고 이벤트가 나오고 쇼 기획자가 그냥 중심인물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두 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결단력 부족이 문제였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급적 말을 하려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 제가 영역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정우상 조선일보의 정치부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문 대통령은 휴머니스트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지 따뜻하지 그러나 정치 리더로서 부족한 것이 결단력과 배짱이다 결단력 있게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추미애, 윤석열 사태, 조국 임명, 대통령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한 거야 위기에 처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서 이렇게 이제 아주 솔직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휴머니스트가 대통령의 목숨을 걸고 어렵게 대한민국에 넘어온 북한 청년 두 명을 북측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휴머니스트가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진짜 휴머니스트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휴머니스트라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항생 아래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은 우하들 뒤로 숨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아마도 결단력 부족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 대통령 다음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왔던 대로 그는 계속 가갈 것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게 정우상 부장이 묻습니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라도 소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겟에서 지켜보니까 임기 1년 남으니까 그런 밥자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욕이 없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거든요 저의 해설은 사람은 대통령이나 일반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이 차고 넘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경청도 하고 정보도 구하고 지식도 없고 하지만 의욕이 뚝 떨어졌을 때는 매사가 다 귀찮은 것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선출된 공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정말 허업이고 시문을 장식하지만 결국 떠나고 나면 다 그게 그만이라는 겁니다 재임하고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 편안하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국민들 어려운 상황에 내몰지 말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 분노하지 말도록 하고 그게 다 모든 것이 정치의 그 소위 기본적인 도리가 국민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충실하면 아마 많은 종류의 정책 구상이나 아이디어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공병호 tv에서 아주 신랄하게 지난 2020년도 법안 강행 때 비난하고 했습니다만 좀 재임하고 있을 때 잘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76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요